한 작은 섬 주민들이 섬 전체가 외면받고 있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. 개발도 할 수 없는 데다 기본적인 상수도 시설도 아직까지 없다는 건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통영에 있는 작은 섬 입도입니다. 이 섬에는 주민 13명이 삽니다. 모두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. 하지만 갈수록 어황이 나빠지면서 주민들은 마을 기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갓 잡은 해산물을 가공해 팔고 마을 전체가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. 그런데 통영시로부터 이 섬은 집을 개조하거나 가공시설을 새로 지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땅 용도를 나누고 경계를 그어놓는 지적도와 실제 섬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지적도가 실제 섬보다 육지에 가깝습니다. 지적도에는 논인 곳이 위성지도에서는 바다입니다. 이렇게 지적도와 실제 땅 정보가 다르면 지적 측량을 못하게 되는데 측량을 못하면 개발 행위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. 결국 11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든 지적도와 실제 땅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지자체가 나서 지적 재조사를 해야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. 지금 이 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말기업에다가 사실은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지적도라는 게 부딪히다 보니까 절망감이 좀 크죠.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수도시설이 없는 이 섬은 하나에 있는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마저도 바닷물이 많이 들어차면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상수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는 답변뿐. 섬에서 70년 넘게 살아온 할아버지는 한평생 가장 기본적인 복지마저 누리지 못한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. 무조건 안 된다고 하네요. 3명이 와서 이 사람도 혜택 본 것도 아무것도 없고. 단히 혜택 본 것도 없지. 지금처럼 지자체 외면이 이어진다면 입도는 아무도 새롭게 찾지 않는 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주민들의 나이는 모두 60대 이상. 얼마 안가 섬마을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